정글 동선은 이제 어떻게 짜렸나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파이게 못 먹으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어떻게 짜야 돼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하나 먹고 다 먹고 정글 먹어야 되나 이거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아 시만큼 시작을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뭐 해야 되노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되나 먹고 뛰면 잡나 아 아 아 아 아 되냐 이거? 위네 아 늦었다 3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 눈을 타냈어 어디가가 길어 빨리야 개선내 나와 10선에야 10선에야 내 블루 들어왔겠지 이거 먹고 탑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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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힝 힝 힝 힝 안나와세요 개꿀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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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있거든요 힝 힝 힝 힝 힝 홈을 안쓰네? 뭘 진짜... 에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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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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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네. 죽어버리네. 죽어버려. 대충 뭐 어떡하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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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트리플 키엘 첫 더블 키엘 2점 4점 2점 5점 5점 2점 4점 4점 5점 5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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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탑을 석 midnight, 포탑을 붓Create動ich. 포탑을 굴려. 포탑을 간다. 1-2-2-1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으로 맞게 포탑을 수상하시길 OM 자세히 아 bluh 포탑을 파괴되었네요 공격이 로아의 발 свои 처음으로 해석을 이거를 마쳤습니다 ㄷㄷ 아기 못당했습니다 ㄷㄷ 장난 아니구만 진짜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